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기껏 노래하리라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죽게 사람들입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간절히 내 영기껏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죽게 경배드립니다 죽게 서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딸려옵니다 죽게 내 산들입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100% 바치겠다고 했는데 내 양신이 나를 지키라 그 순간 너 하나님께 거짓말하냐 아니 왜 너 하나님께 100% 바치겠다고 해놓고 왜 이렇게 주저앉아있냐 그 순간 증거를 대봐 하나님이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증거를 요구하십니다 너 그동안 계속 막아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줬지만 네 길로 또 갔잖아 너 완전히 못 처지면 또 네 길로 갈 거잖아 깜짝 놀랐어 내가 그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방금 죽어갈 때까지는 천국 데려가시길 바랬는데 이제 몸이 점점 회복되니까 다시 세상을 꿈꾸고 있더라고요 가서 방송을 어떻게 하며 무대 가서 어떻게 노래하며 또 세상적으로 살 걸 꿈꾸고 있더라고요 충격받았어요 나는 어차피 주였던 분이구나 그 순간 그래 증거를 보여드리자 방법은 전도밖에 없다 미친놈처럼 전도만 알아다녔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만 자랑해요 하나님만 자랑해요 하나님만 찬성해요 근데 놀라운 일이거든요 가서 만나기만 하면 오는 거예요 제가 다니던 교회가 이 교회보다 조금 더 컸어요 성도가 80명 정도 70명에서 80명 정도 10년 된 교회인데 근데 제가 그렇게 전도한 지 1년 만에 놀라지 마세요 80명 되는 성도가 250명으로 뜬 거예요 성도들이 같이 우려받고 막 그러면서 2년 만에 350명이 넘어간 거예요 60평짜리 교회에서 350명 어떻게 예를 들어요 한 번씩 막 오면 15명씩 교회로 오고 그렇게 하면서 60평짜리 교회를 1000평으로 지키는 거예요 청경으로 짓고 났더니 성도가 청경으로 짓고 난 뒤 5년 만에 1000명을 넘어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결국 하나님께 열심히 전도하면서 하나님께 증거를 보여드릴 텐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이제는 너 그 교회를 떠나 네 하나님 나에게서 충성할래요 너는 나한테 충성하는 거지 목사에게 충성한 게 아니다 아멘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이 신학대학원 들어가라 어느 대학으로 갈까요 이리 가거라 교회는 어디로 갈까요 여기다 해라 그냥 시킨 대로 가서 교회에 돈도 없는데 집 건물주인 찾아가서 너 내가 얻을 테니까 아멘 다른 사람 주세요 그리고 그냥 입으로 계약해놓고 저 밀양에 가서 청소년 수련회 무료 수련회를 했어요 합동 수련회를 근데 목사님들하고 목사님들이 눈애를 받아가지고 천만 원을 만들어주다 그리고 피아노 사라고 돈 주고 드럼스라고 돈 주고 난 말 안했는데 개척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서 하시래요 그래서 그냥 그거 갖다가 교회를 얻었어요 얻어놓고 집으로 이사해야 되는데 통장에 120만 원을 줄 때 그걸 어떻게 이사를 해요 전 재산이 120만 원인데 또 저기 군포에 올라갔어야지 군포에 올라가서 거기서 집표를 하는데 교회가 상당히 커요 거기서 막 말기 피아노 환자가 나서버리고 막 이제 역사에 일어나니까 목사님이 안수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안수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안수해달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그 연권 내게도 물러주시오 그래서 연권은 하나님께 물려가는 거지 저한테 물려가는 게 아닙니다 그랬더니 무릎을 탁 꿇고는 주차장에서 박스를 알아주는 거예요 뭡니까 그랬더니 천만 원을 주는 거예요 집 얻으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집을 딱 얻어가지고 왔네 내고 내고 반듯한 건물만 얻어놓고 하나님 교회 개척을 하고 있는데 내가 말질도 걸고 그랬더니 나 목사님을 제가 섬기고 왔는데 어떻게 해 섬기는 대로 섬겨라 그냥 이렇게 했는데 지나가다가 자살하려고 한 청년이 들어와가지고 살았어 지나가다가 자살하려고 한 아가씨가 들어와서 살았어 지나가다가 뭐 이혼당겨가지고 갈 곳이 없어서 아이돌 데리고 헤매던 여자로 들어와서 살았어 그러면서 교회가 조금씩 조금씩 부흥이 되는데 백여명이 들어와가지고 60여명이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전적인 하나님 우네요 아 하나님은 내게 이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훈련시키셨구나 전도하는 상황은 엄청난 부분을 받습니다 보세요 다 지구지행이 낭든 죗덩어리 얼마나 큰 법 받았어요 하나님의 지를 문지기로 써주신 이 법을 제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면요 여러분 가정자녀 언제 하나님 딸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 뭐 하러 오셨어요? 전도하러 왔잖아요 아멘 전도하러 왔어요 전 겁없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전도해서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 중에서 분명히 주신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외로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괴로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너구리 하지 마라 원통이 하지 마라 내가 갚아줄게 할렐루야 감동이 되는 사람만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저는 찬양만 하겠습니다 넘지 못할 삶이 이끄다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이끄다 주님께만 이제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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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하여 우리 인생인데 이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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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놈 의지 하나요 주님 밖에 없어요 나 나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계신 계신 나 하여 하나님께 감동 되어서 지금 무릎 꿇을 때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시켜주시며 역사실 겁니다 물 부르는 것은 제가 하나님한테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복한다는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하나님한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